오늘 밤과 중북인 내일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레이드 영상을 보시면 내륙 일부 지방으로 국지적인 소나기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밤사이엔 사라지겠습니다. 현재 흑산도 홍도와 제주도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발달한 비구름이 남해안으로 다가오면서 남해안의 호우특보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따라서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제주 상가는 최고 250, 남해안의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충청과 남부지방도 오전 또는 낮부터 비가 오겠고 영동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남과 영남지방 30에서 80, 영동과 충청, 전북지방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을 보시면 장만원선이 차츰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 바다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은 이번 비는 토요일 차츰 개겠고 중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